렛걸려서 안때려짐 꽤 많다 70몇다는데? 아 이제 완벽하게 웅뿌렸다 10세 가까워 10세 7 7나오기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다 라고 하냐 이거야 이 자식아 니가 문을안열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식이 마 가굴방에 장사없어 니 두들끼야 단먹자 단먹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어.. 불쌍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공룡시대입니다 야 스테미나 없어 아 론이 왜 기절.. 기절하사를 쏘고 그래서 깜짝 놀랬잖아요 지금 아 빠딱님이구나 삐딱님이구나 야 스테미나가 없어 왜 얘 전체적인 체력 안나오나? 애지네 셋이 때리면 한번에 내가 봤을때는 10은 나올텐데 아 그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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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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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 승천설 어 어 뭐야 형 어디가 형님 끌고 가고 있어 지금 형 진짜 쓰레기다 잔인하다 치카! 치카구이 아파 아파 아 미안해 안에 있는 고기 꺼내고 고깽이로 캐는게 더 고기가 많이 나오는거 같다 얼마 안나오네 산지 직송 직하구야 산지 산지 직송 직하구야 산지 거기서 그냥 고기 채우고 다시 가자 이제 고기 많이 먹었어 이제 고기 많이 먹었어 이제 한개도 없죠 없어? 그 위에 고기 없어 위에? 어 여기 고기 왜 이렇게 없냐? 어 난 아홉개 있거든 형이 빼가 적구만 응 그렇구만 나 이제 두개 있다 나는 잠깐만 왜 중형 그게 없지 나 여기 뭐 뭐 뭐 중형 방패 뭐 중형 아니 중형 장물 아 여기구나 자 차기 더럽게 힘들어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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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건 있어 당근 씨앗이나 뭐 이런건 있다 메조베리 뭐 아마르베리 씨앗 같은건 있어 그냥 여기 놔두고 적당히 고기만 챙겨 어 적당히 고기만 챙겨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이제 어느쪽으로 가야돼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볼까? 잠깐만 아 미친 우선 다 먹고 타고 오세요 무거워서 무거워서 안 못 움직이지 여기서 위로 좀 가야돼 위로 여기 여기인거 같기도 하고 어 이 근처인거 같은데 어 이 근처 맞아 이 근처야 이 근처일거야 아마 어 이 근처에 집이 하나 있어 이 근처에 집이 하나 있어요 이 근처에 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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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어 왜 미친 어 형 야 야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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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신기한 공룡들 진짜 많이 나왔다 이번에 확장편이 나온거야 저거 새로운 공룡들 진짜 많이 나왔어 약간 뭐 나랑 삐딱님 나랑 삐딱님 여기 있는데 네가 없어 나 그걸로 갈게 부라키오 사우루스 비슷한 애도 있네 너 어딨어?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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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네 봐봐봐 밑 ambiente 이뒤에 Iniwei 일뒤에ológ ال 지그재그 x2 지그재그 우리 이제 저기 못찾으러 간다 다 뺐어 다 뺐어 우리집이 across mesmo 형 Love our 집이네 일로 가면 우리집이요? 맞아요 니 여기 바로 위에 우린 집이네 잠깐 일로가자 일로가 자 일로 일로 한바퀴 들어왔어 우리 지금 어 이렇게 버뮤다 삼각지대가 되고 제조 테이밍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수면화살 수면화살 한 500발 정도 챙긴 다음에 넘어갈 수 있나요? 이 근처에요 이 근처인데 아 그니까 이 근처야 분명히 이게 이렇게 각진각진대가 많았어 저 약간 파랑색 기둥 쪽으로 더 가보자 족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왠지 느낌이 파랑색 기둥이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기도 하고 파랑색 기둥이야 진짜? 쪼금쪼금 바로 앞에 있잖아 여기 앞에 아 파랑색 기둥이야? 큰 산 쪽에 나 그것 때문에 안개 구름때문에 안보여 어 구름때문에 있긴 있는데 조금 보여 그래픽이 안좋구나 형 우와 얘는 뭐야? 얘는 조상이 개미할끼인가보다 조상이랜다 후손이 쟤는 후손이 개미할끼인가 봐 아 아퍼 아퍼 딱댐새 쟤가 진화하면 그거 되는거 아니야? 걔네들 개 브론토사우루스? 뭔가 생긴건 개미할끼인데 야 저기 누가 피 터지게 싸우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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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들 피 터지게 싸웠어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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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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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건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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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마 이거 큰일날 큰일날 건드리면 우리 다 죽어 어 얘네 조식공룡들 아니야? 어 개미랑 싸우고 있는거 같애 개미랑 개미같은거 작은거랑 싸우고 있는거 같애 아 저렇게 많이 때릴 일이 있나? 지들끼리 저거 하는거 같은데 어 뭐있네 뭔데 아 이거 십세 아니야 십세? 아 십세 있어 십세? 십세인거 같은데? 어 호전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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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십세가 원래 저 좀 무서워 지들끼리도 어 잠깐만 한마리 죽음 십세한테 십세한테 한마리 죽음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 야 십세 개쎄인데? 우와 십세 개쎄 저거 알파 아니야 설마? 아니 알파는 알파는 몸에서 불나 아이 어떻게 싸우고 있어 미쳤어 이거 잠깐만 2대1 이기나? 어 해치하자 죽음걸 해치하자 이거 십세 아닌거 같은데? 랩터 같은데? 아 랩터가? 아냐 생님 십세야 꼬리가 짧았어 가만있어봐 십세잖아 이거봐 십세잖아 어 십세야 야 개쎄 진짜 십세 어 2대1이었어 아까 아니 저기 뭐야 3대1이였어 3대1인데 아직까지 싸웠잖아 지금 3대1에 못이긴... 뭐야 한마리감 1대1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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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뭐야 어 십세가 이렇게 세단 말이야 야 야 야 죽겠다 얘 얘 그냥 맞고있다 아 십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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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십세가 안보여 그냥 그 옆에 좀 제거해줘 어 된다 이제 싸운다 이제 싸운다 싸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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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아 가자 어 야 십세가 죽어 야 응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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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살아있는거 보여줘 야 십세네 여기 108이야 108 어차피 십세가 어차피 십세가 레벨 108이야? 빼빼빼빼빼빼 빼빼 오 잠깐만 싸워봐 이씨 야 십세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 새끼야 일로와봐 댐벼 내가 내가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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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내가 탱커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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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쎈다 얘 쎈다 얘 쎈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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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이 오져 우와 안 뒤져 차량건 다찍었더 근데? 어 죽었다 우와 개빵 아 아 얘가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몇마리의 고기를 먹었을까? 레벨 108이면 아 애졌었네 저 밑에 또있다 또있다 오 야 십세 여기있다 십세 어 나 올라오실 여기있어 여기있습니다 뭐야 방구탄같은거 쏘는데 아 저거 저 나방이 쏘는거야 나방이 저 룬님한테 먹으러 응 내려가면 안돼 안돼 내 뒤에 붙었어? 아이 룬이 너구리기로 썼어 어 나 지푸라기 좀 지푸라기한테 갈게 테이밍각이야? 응 룬이 우리 카시온 테이밍할까? 나 나 그거없어 카시온이 뭐야 카시온 저기 너구리같은 애? 너구리같은 늑대? 어 아니 그 악어같이 생기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저 울프도 온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나 쟤 맘에 들어 어떤거야? 귀여워? 어 나 늑대도 맘에 들어 나 늑대 개인적으로 맘에 들어 늑대 귀여워 다이아울프는 그거야 안장 없어도 탈수있어 아 그래? 어 일렉 16자리다 어 잠깐만 어 10세 붙음 10세 붙음 어 안되는데 우리 늑대 테이밍해야되는데 10세를 죽여 10세를 죽여 10세를 죽여 어 10세를 죽여 죽여 없애버려 죽여 10세 죽여 정의는 살아있다라는거 보여줘 안보여 안보여 어그라 내려가면 어그로 어그로 내가 어그로 좀 할게 내가 어그로 좀 할게 내가 어그로 좀 할게 난 거의 울체력 찍었어 나 괜찮아 댐벼 나한테 댐벼 이생끼야 아니야 괜찮은거 같은데? 아니야 나 괜찮아 근데 늑대는 뭐해 힘도 없고 됐다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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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화살이 박혀있는건봐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자 다시 오네 와아 도망가는것 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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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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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북이 있으신분 나아 있어 칼둥이 있어 칼둥이 오케이 응징샷 울프 키우자 울프 키우자 얘 꼈어 근데 마비하살이 있거든 잠깐만 마비하살이 있으래 그냥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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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도망가잖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쟤 도망가면 안되는데 내 빠 따해 놀랬나보다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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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감 와우라 이리로와야돼 가시오기 있어 가시오기 있어 근처에 치우자 치우자 나한테 내가 좋은가봐 나 물려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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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딱님한테 삐딱님한테 삐딱님 처리해줘 아 내가 맞았어 아 내가 진정지에 맞았어 하하하 실제 동물잡을까 이럴까 아프리카에서 이럴 잠깐만 하하하 하하하 그치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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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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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나 주먹으로 때려야겠다 기절시키는거 좀 기절해 더 좋은곳에서 살게 해줄게 제발 기절좀 해 미친 앞으로 더 좋은곳 많아 패러나 가시오기 화살 다 썼었 아 미친 빨리 이깁 고기녹 고기노 고기노 고기녹 .. 극적으로 이기네 극적으로 저게 티 당하받다 뭐 베리야 unglaub 저게 그리고 나 저게 여 WIN 아~~ 거인 거인 건은 색깔이니 감사해요. 하나번에 화이팅 거인 거인 남아타지 거인 거인 아크 정말 오랜만이네요. 단년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아 아아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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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불레님 네 아크 1년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1,500원 감사드립니다 어 아유 미키야 움직여 이놈아 치칠하지마 형 우리 왜 10세한테 왜그래 형이 10세야? 아 미안해 어 야 야 나 아이템 뺏어 썼어 이거 어? 마울아 너 칼 들어봐 잠깐만 잠깐만 마울아 칼 들어봐 칼 들어봐 칼 들어봐 아니 잠깐만 내 칼 어디갔어 잠깐만 어 왜 앞에서 지지? 아까 방금 뺏어뒀는데 칼? 방금 때리니까 칼 뺏어뒀는데? 형 그거 만약에 대면은 대면은 우리 총 뺏는다 우리 총 3개 간다 형 지금 우리 때리려는 거 아니오? 우리 그만해봐 우리 지금 우리 저 저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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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저씨 쭉 빠지고 있어 지금 아 기저씨 빠지고 있다고? 어 기저씨 빠지고 있어 기저씨 만땅인데 뭐야 거의 아니 내가 봤을때 삐따기면 동물사랑이 엄청난거 같애 아까 10세 막 왜 때리냐고 하고 어 동물 동물사랑대야 동물사랑대 어 야 마울아 너 칼 없지 지금 어 그러네 야 우리 이걸로 남 만나면 형 무조건 채찍질해 알았지 야 빨간 벗긴다 빨간 벗긴다 이걸로 아주 그냥 야 그만해 그만해 아프잖아 야 그만해 그만해 내 템이니까 그만해 내 칼 내놔 빨리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나한테 그 같은 룬님은 나이값을 못해 아 이거 꿀잼이네 그걸로 나중에 애들 만나면 총대잖아 형이 미친듯이 채찍질해 그러면 뭐하냐 뭐하냐 하면서 쟤 뭐해 막 이러면서 때려봐 때려봐 하다가 딱 총 뺏어버리는거지 보라색 보라색 나 비단 없어 비단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보라색 보라색풀 보라색풀 없나 보라색풀 잠깐만 나 카톡 왔어 보라색풀 보신 분 아 미친 똥똥 아 아 똥꾸덕이 들어갔어 자 나 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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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이거 물이 없다고? 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메조벨이 좀 있는데 줄까? 잠깐만 저 근처에 물 있었던거 같은데 저쪽에 내가 이쪽에서 물 한번 본거 같애 어 잠깐만 이쪽집 뭐야 어 저기 집있다 저긴가 본데? 아니야 이 집은 아니었을걸? 저 집은 아니었는데 그 집이 발전했을 수도 있지 이만큼이나? 저건 뭐야 왜 문만있지? 가서 이름이 뭔지만 확인하고 오자 잠깐만 나 지금 목말라 목말라서 피 빠질거 같애 어 잠깐만 삐다니 삐다니 그거 삐다니 그거 키우고 있어 응 이런거 빨강색 뭐 안돼? 틴토베리 뭐 이런거 나오네 잠깐만 잠깐만 이런거 거의 다 어차피 어차피 다 그거라서 열매 먹으면서 가봐 여기에 물이 있던 흔적이 있는데 물이 말라버렸구나 뭐 올라갈수 있을까? 어 들어갈수 있어 자 누구거지? 주인이 주인이 이름이 안써져있네 야 야 다이얼프 뭐야 뭐야 형 형 왜그래 형 왜그래 죽여? 어 죽여야돼 이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칼빵 나있어 칼빵 나있어 어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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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주인있는거 아니잖아 그치 여기 집 엄청컨대? 자가마 형 자가마 어 형 잠깐만 그 근처에 다들 어 온다 온다온라 야 앉라 아ắn 형 같다 왜 적을 야생에다 뿌려놔 집 앞에다 이제 형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풀어둔거지 뭐 그치그치 여기 올수나 있겠어? 지금 12시 방향으로 곧장 오면 되는데 여기 아니 그리고 그 뭐냐 지금 우리 영어로 해야될거 같애 얘네들 부족 이름이 다 영어요 아 저기 뭐 중국어 이런거여가지고 이름이 아예 안나와 내 비단 내 비단 다 날라갔다 가만있어봐 내가 내가 가서 가만있어봐 저걸 가지고 올 수가 있나 공룡이 쏟아도 힘들걸? 공룡이 안보이는데 다행히도 아 괜찮아 나 어차피 오타고 다 어차피 거기는 템 별로 없었으니까 어 잠깐만요 사람이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 사람이 왔다갔다 해 셋하고 오오 오오 형 얘네 얘네 오져 왜 새가 3마리 새가 4마리야 다 부족원이 타고있는건가? 아르젠만 4마리다 아 이제 보니까 우리집은 그냥 쓰레기네 조용히 살아야되 조용히 조용히 살아야되 조용히 우리 지금 닥치고 닥치고 그거 공룡만 공룡만 보여서 살아야되 우리 지금 우리 그냥 우리 완전 닥나라 얘네들은 그냥 다 닥나라야 조용히 살아야되 어 잠깐만 여기 밑에 물있네 어 물있어 물 아 나 빨리 빨리 가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잠시만 새온다 아 제발요 아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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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어요 하하하하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새 오지마세요 삐딱님 삐딱님 여기 지금 새가 나한테 와 저 강가로 갈테니까 늑댓인데로 갈테니까 삐딱님 안돼 안돼 어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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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늑대한테 올 생각하지마 우리 늑대한테 올 생각하지마 어 늑대 올 생각하지마 그래 늑대한테 갈 생각하지마 그냥 죽어 부차하게 살지 말고 그냥 죽어 아니야 세대 10세 간다 세대 10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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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거야 루밤은 죽일거야 진짜 어 나 물 먹고 와야되겠다 나 물 먹고 올게 물 거기 있어야되는데 물이 새가 먹고있어 물을 아 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얘는 초식이지 아 일단 그걸 만들어 보겠다 아 나르코베리가 없구나 나 우리 지금 아작났어 내가 봤을 때 집 못가 응 집 가는게 제일 최선인거 같고 응 야 넉대만 태이밍되면 갑시다 다이 울프마가 되네요 갑시다 진짜 근성으로 새총 들고 돌로 기절시켜? 뭐를? 공룡 아 걔네 지금 주인 돌아왔다니까? 아니 아니 걔네들 말고 우리가 꼬실 공룡 말이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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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일단은 삐딱님은 무조건 저기 뭐야 저기 늑대가 최우선이야 지금 늑대가 무조건 최우선이야 다 필요없어 응 늑대 성애자 태이밍 태이밍 되는 애들은 다 내 자식이야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동물 좋아하셨죠? 아 감자 생각하세요 너 물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지금? 물 먹으러 왔어 어 물 먹고 간다 이제 나가 여기 뭐 낙어같은 애 있는데 선공임? 그 뒤에 꼬리 혹시 길게 달려있어요? 응 좀 길어요 어 그거 까시용 걔 그거야 까시용 까시용 응 그니까 걔 성공? 어 성공이야 그 패력 한 400에서 500 아 잠깐만 형꺼 템 파밍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디서 죽었는지 기억나? 나 바로 언덕에서 떨어지자마자 죽었어 바로 언덕에서 떨어지자마자 죽었다고? 어 그럼 이 근처에 템이 있어야되는데 아니 아니 상대방 상대방 기지에서 기지에서 바다쪽으로 절벽에 아 어딘지 알았어 어 여기 안된다 여기 안된다 그쪽에 티라노 나왔다 티라노가 타고 막 다니고 있다 티라노가 4시치 잡아먹었을까 어 여기에 여기 여기 오지마 이렇게 말해주는거 같애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삐딱님 네? 그 늑대 이름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줄게요 누가 예? 늑대 이름 뭘로 할래? 고미 좀 해보고 고미 좀 해보고 그리고 랩터한테는 싱싱이 뭐 이렇게 붙였어 우리가 2돌림했거든 우리가 2자 돌림 했어요 2자 돌림 우리는 약간 10세 빼고는 다 돌림했으면 좋겠어요 2로 끝날수 있는것중에서 해줘 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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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단 보아 예전에 파크라이 할 때 막 공룡.. 뭐야 동물들 이름 막 밥으로 지었는데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야시 센스하거든 다 필요상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언제든지 사냥 당할 수 있는 거 합리화하는 거지 아 없네 이게 안 나오네 나스로, 나스로는 나르퍼베리가 안나오네 아 잠깐만 초식 공룡, 초식 공룡 하나 꼬셔야 될 거 같아 아 이제 그 더 많이 캐게? 어 풀떼기 캐는 용으로 어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둘 다 초식이 아니잖아 원래 다 육식이야 어 다 육식이야 우리들 아 새가 원래 옛날에는 저거였구나 육식이었구나 크기가 하 하긴 얜 완전 어후 오우 완전 새 다리가 완전 진짜 도도도가 도도가 큰 것 같아 도도성체야 도도성체 복수하러 가서 복수하러 어후 꼬리까지 살 가득한 거 봐 어후 이거 남자야 여자야 얘 확인하고 들어간다 너 성이 뭐야? 암컷 같은데 그니까 암컷인거 같은데 암컷이야 암컷 어떻게 알아요? 성별 또 성별 아 그러네 암컷이라 되있네 암컷이라 되있네 그러네 그러네 아 여기 나왔었지 10세 아 삐딱님 개웃겨 암컷이다 암컷 10세 뭐 이러고 있어 거기다 얼굴을 왜 박아 그러지마 약간 변태같애 약간 동물 좋아하는 변태같애 다 대장신 아니야 아이디가 빡딱이 뭐야 빡딱빡딱이 뭐야 아 강해 보이려고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타고 오세요 집에만 씌워줄게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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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수 있대 다이월프는 안장으로 탈 수 있었는데 아우 좋다 아 무거워 얼마나 들고 다녔길래 애가 무거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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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를 업고 다녀야겠네 업어질게 일로와가 이제 제 아이디에다 업둥이 쓴다 이제 응 이름에다 업둥이 쓴다 업둥이 아 무게가 백밖에 안되네 어 무게 초반에 좀 찍어줘야돼 빨리 찍어줘 빨리 키워서 안그러면 모든 공룡이 다 그래 그러면 강가서 사냥하자 집에 와서 아이템 다 비워놓고 맨몸으로 가서 사냥하고 와야지 안그러면 타지 못할걸 잠깐만요 10센트 무게를 올려주고 음 잠시만 내려봐봐요 템을 다 넣어 10센트 다 넣어 그럼 10센트는 어떻게 해 타봐요 마모님 타봐요 지금 아 됐다 딱 이제 그 무게에서 적당량만 넣어주면 돼 그 다음에 히리케아톱스 뵈러시아톱스 같은 애를 빨리 꼬셔야 돼 adalah 1 El 우리집터가 우물 빼고는 지옥이야